이 수미 중에 또 상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됐어! 막아냈어! 자동차! 아, 오늘 경기 정말 재밌네요. 예! 아, 컴대에서부터 이런... 이승우 선수 중에 매치인데, 이 매치도 상당히 희미롭고요. 아바리엄 테이프 프롬스와 또 미바리어. 플러워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고 올라갑니다. 프롬스와 또 미바리어. 플러워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고 올라갑니다. 프롬스와 또 미바리어. 혼자 볼을 가지고 있는 소유 시간이 적어요. 아, 예. 장예석입니다. 외벅인 아바리엄토스 3점 시도. 자, 10대 10 동점입니다. 아바리엄토스 개취! 아바리엄토스 개취! 전문... 전문... 아바리엄토스, 서민체스 위... 아 맞대요? 아바레토스 자리를 잡습니다 3점 짧았어요 리바웃 3초 남았어요 아바레토스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에 뜨거웠더니 자 녹수가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아바레토스 스텝백 이후에 3점입니다 들어옵니다 1, 2, 3, 4 자, 녹슈가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아바네토스. 스텝백 이후에 석점입니다. 흔들어서 아스팬바리였습니다. 자, 프린 장재석에게 핸드업 아바네토스 스텝받고 던집니다. 성전! 흔들어서 아스팬바리였습니다. 프린 장재석에게 핸드업 아바네토스 스텝받고 던집니다. 4.8%를 활용해야 하는 현대목이 있습니다.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바네토스 나와서 쏩니다. 성전! 아바네토스! 4.8%를 활용해야 하는 현대목이 있습니다.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바네토스 나와서 쏩니다. 아바네토스는 아바네토스는 베이스더에 타고 들어왔어요! 양수석 특정! 크리오동작! 크리오동작! 아, 오늘 경기 정말 재밌네요. 아바네토스는 아바네토스 스텝받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바네토스 스텝받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바네토스 멀쩡이 섭쩡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독셉! 인사이드 이웃 5.6점! 두 팀의 다음 포터 아바네토스 반칙 축축이 가능한 컨이밍 선수를 컨이밍 선수를 지금 기호한 거거든요. 네 문의경이 16.6점 자유투 1.9 넘었습니다. 아바네토스 네, 중요한 첫 자유투가 성공이 됐습니다. 핸드모드스 지금 적점이 능한 선수들도 창원엘지는 지금 선수를 뒷시켰어요. 지금 이홍석 선수가 3점은 안된다라고 지금 선수 쪽에 싸인다 보냈거든요. 네, 예,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수들 잘 안 들어갔어요! 80대 78 기회가 있습니다 창원엘지 남은 시간 12초 어, 3점을 올리는데요 어, 선지입니다! 3점이 안 들어갔어요! 알죠 되는데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오늘 산수들 단 expectancy 전 bugs 간섞 잃은 예전 잘못 tor추 우주 교육 원